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목표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름휴가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과 국민의 파고드는 이런 쪽에 혁신하는 기업들 이런 게 특별히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름휴가철 위에도 이 혁신성장 코리아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 기업 중에 국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업을 이렇게 꿋꿋이 읽으시면서 아주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행복의 발전에 도움되는 이러한 기업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적합한 이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베이범 시대들이 이렇게 은퇴하면서 한국경제에서는 역시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경제 이후의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계층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리메드의 이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메드 시청자 분께서 굉장히 생소한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리메드는 원래 제가 2003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는 리메드라는 이름이 아니고 CR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CR 테크놀로지의 의미가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큰 기업을 일구자 이런 의미로 회사 사명을 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필드가 메디칼 영역이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일,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결국 저희가 사명을 한 5년 전쯤에 바꾸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의 리메드로 바꾸게 되었고 리메드의 RE는 리헤빌리테이션 그러니까 재활을 의미하고요 매드는 메디칼 그래서 저희는 재활공학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을 아실 때는 기업을 알 때는 보통 그 기업의 주력 제품 이런 것을 좀 알면 그 기업이 확 더 좋거든요 특히 상장이라든가 뭔가 꿈꾸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확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 소개 방식인데요 그런 관련해서 리메드의 어떤 주력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는 비침습적 그러니까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거나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자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뇌, 뇌하고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뇌는 이제 두개골이 이제 막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뇌를 자극을 하려면 이제 두개골을 열어야지만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DBS라고 딥 브레인 스티믈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이제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요 이제 매드트로닉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은 이제 공간을 투과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고요 MR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 자기장을 쓰게 되는데 한 3 테슬라급 정도의 병원에 있는 일반적인 그 MRI 장비들이 한 3 테슬라 정도 레벨의 자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 테슬라 정도 되는 자기장을 머리에 인가해서 두개골을 투과시켜서 뇌를 자극시키고 지금 저희가 이제 KFDA를 받고 지금 미국 FDA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임상 적응증은 이제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에 먼저 적응을 시켜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끝내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저희와 같은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런 기술은 이제 우울증 뿐만이 아니고 다른 뇌질환들에 대체로 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신분열에도 쓸 수 있고요 불면이나 이런 가벼운 질병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는 뇌졸중이나 혹은 치매 같은 질병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면 뇌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뇌로 저희들도 뇌경색이라든가 할 때는 이게 뭐냐 뇌를 이렇게 쪼개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데 지금 아까 그 기술은 뇌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그만 틈가 있으면 투용을 해서 그런 것을 치료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대자석을 써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쇳가루를 뿌려놓고 이렇게 막대자석을 돌려보면 공간을 투과해서 쇳가루에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죠 이제 자기장은 이제 밑에 도체인 쇳가루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요 뇌는 도체입니다 뇌가 도체다 보니까 자기장을 쓰면 공간, 두개골을 투과시켜서 뇌를 자극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우리말로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약을 먹으면 경구투약이라고 하잖아요 입을 통해서 약을 먹는다라는 뜻인데 경두계라는 이제 두개골을 투과시켜서 자기장으로 자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도 되겠죠 미세한 틈이 리메이드가 제가 듣기로는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우울증 관련된 제품에서 굉장히 선풍적이 있기를 하는데 그 제품은 뭡니까? 그 제품은 잠시 선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팔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RTMS라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2003년에 창업을 해서 개발하는데 한 3년 정도의 초구 1차 개발이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시험을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 임상시험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자기 에너지를 뇌에 인가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사람한테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슈로 이제 식약처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인체에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이런 시간을 긴 시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또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하는 과정이 개발 기간 포함해서 한 10년 이상이 걸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2003년도에 미국의 저희 경쟁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시작을 해서 그 친구들은 이제 한 2010년도가 좀 안 돼서 FDA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는 2013년도에 받았으니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했고요 그랬던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임상시험에서 많이 걸린 소요된 시간도 있고 저희가 시작할 때 연구원들 몇 명이 처음에 모여서 이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저희가 보유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지금 세계 시장에 한 20개국 정도의 이제 TMS를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터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질환이든가 뇌재환이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눈을 띄었을까 하는 창업 동기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업체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어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진단기기를 하는 회사고 진단기기 중에서도 이제 정신과 쪽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의 우울,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정도를 재주는, 측정해 주는 그런 의료기기 회사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나 신경과나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벤처기업이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회사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술이 당시에 이제 막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고 우리가 이걸 해보자 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생각처럼은 잘 안 됐죠 그때 우리 당시에 대표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한 10년은 걸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그게 잘 안 됐고 제가 당시 이제 나이가 30대 한 중반 정도였는데 아 내가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표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한 10년 이상 이 제품을 허가받는 데 걸렸으니까 뭐 결국은 그 제가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뭐 그 대표님 먼저 제가 모셨던 대표님의 판단도 틀리지는 않은 거죠 10년이나 걸릴 일이었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쪽 분야 그 선도업체를 모든 것이 새롭게 하는 선도업체를 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그 성과 이여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보람 있는 이런 성과들은 많이 있었을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간략하게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그 저희 회사가 그 TMS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네 네 이제 그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이미 이제 중소기업 기술 대전에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그 NET 그러니까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인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81번째로 받았는데요 그 앞에 저희 앞에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그 NET 인증을 줬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0개 정도씩 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해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기술 중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체에서 그런 기술로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15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 세계인류상품 기술인데 저희가 차세대 세계인류상품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한 2007년부터 이제 그 초기 상태의 TMS를 들고 막 다녔어요 세계 시장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기 아시아 끝에서 온 조그마한 회사니까 뭐 누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한 2009년대니까 샘플이 하나 나가고 10년대니까 두 개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개국 가까운 그 기업들과 이제 국가와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이제 TMS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이제 국가의 대리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코넥스의 상장에서 좀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다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일구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과 내지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걷고 한 게 좀 잠시해실을 기회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코넥스 시장에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저희 주주들하고 저희 이사회 멤버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코넥스 시장을 거쳐갈 것이냐 이제 일부는 코넥스 시장을 갔다 가자 일부는 아니다 코스닥 시장을 바로 가자 이런 얘기들도 한참 뜨거웠었는데요. 결론은 코넥스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연구 중심형의 기업이다 보니까 연구 성과 중심으로 회사를 오랫동안 긴 시간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칼 시장에서는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회사거든요. 오래 해왔고. 그런데 자본 시장에서는 저희 회사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이라는 자본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회사를 모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코넥스 시장을 들어가는 걸 기회로 해서 저희가 회사 체계도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운영해왔던 회사 체계도 자본 시장에 맞게 정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시장에도 리메드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다라는 걸 좀 알리자 이런 기회로 삼고자 코넥스 시장에 가기로 했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업이 일군지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고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이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극복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창업 준비하시거나 이런 데 시사점을 많이 던지시고 앞으로 혁신성장을 갈 때 선수랑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목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창업했을 때 30, 30대 중반에 연구 개발한 경력밖에 없는 아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되게 용감한 사람이죠. 대신. 그런데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영업을 아웃소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업을 한 대기업에게 이제 당시 저희가 TMS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길 그럴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MS의 파생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NMS라고 불리우는 기술이고 이제 뇌의 자극이 아니라 신경 자극이죠. 이제 N은 이제 너브로 너브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걸 개발을 해서 대기업에다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작은 직원들 몇 명과 대기업에다 납품을 하니까 이제 소위 이제 따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끊기고 이미 이제 그때는 직원들 수도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회사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한 5년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했고 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말도 못할 고생들이었는데 어쨌든 그 직원들이 다 나가지 않고 끝까지 회사에 남아줬고 극복을 같이 했죠. 지금도 그때 남은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고 이제 저희가 영업력이 없어서 영업력을 아웃소싱했다가 문제가 됐고 직원들이 뭐 좀 만화 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가 그런 식의 비즈니스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기업 하나에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거기만 쳐다보는 그런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지금은 가능한 한 이제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기업들이 너무 본인의 이익만 증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리메드의 또 이 대표님의 경영철학 보면 항상 동료 간에 5년의 어려움을 갖춰서 동료 간에 같이 가는 또 고객과 같이 가는 이런 쪽의 이렇게 모습들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입, 공생경영, 공생경영 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면 문화고 철학이라면 철학인데요. 저희 회사가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 이상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퇴행성 치료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해서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다시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직원들을 오랫도록 직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65세가 정년입니다. 65세가 정년이고 65세 퇴직 전에 실무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5년 추가 연장해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70세까지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임원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상무, 전무, 이사 이런 직급이 없습니다. 직급이 없고 직책으로 불리우고요. 본부장, 팀장, 실장 이런 형태로 불리우고 본부장으로 있다가도 다른 본부장이 그 일을 맡게 되면 본인은 이제 그 팀원으로 들어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 회사의 예를 들면 생산본부장은 실무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생산관리팀장의 역을 이제 겸직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장님은 소프트웨어 직접 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영업, 해영업 본부장들은 영업사원입니다. 그냥 필드에서 뛰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주 노력하는, 계속 노력하는 편이고 하여튼 우리 회사는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70세 먹은 65세 이상 된 우리 시니어들이 젊은 주니어들 이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 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에 그렇다고 이제 시니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도 있는데 능력 있는 똑똑한 젊은 어린 사원들을 뽑아서 한 2, 3년 가르치면 이제 그 친구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서 회사의 주요 자원이 되면 좋은데 저희 회사도 그렇고 아마 다른 중소기업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뭐 중소기업들이 항상 이런 인재난, 인력난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은퇴한 혹은 일찍 퇴직한 이런 시니어들이 중소기업들의 인재 조달에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거기에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말씀을 잘하시니까요. 이게 방송 시간이 금방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거쳐가야 될 게 이 방송에 이제 현 정부의 운영 목표는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장이 뭔지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온 게 전부 혁신성장이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혁신이라는 게 이제 뭔가 진보적인 방법론을 선택을 해서 성장에 따른 어떤 계기를 만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일부 대학병원들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진단기기들이 거의 다 지이나 지멘스나 필립스나 이런 외국의 대기업들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니까 저희 분야에 이제 국한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 쪽으로 놓고 보면 이제 수술방, 대학병원의 수술방에 가서 어떤 기기들이 들어가는가 보면 이제 매드트로닉이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또 외국의 대기업들의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래 왔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지위를 잡자. 매드트로닉을 잡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비용보다 혹은 기업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그 전체 합보다 어쩌면 지멘스나 매드트로닉이나 이런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회사들은 거의 100년씩 된 회사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투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투여를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에 이렇게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건데요. 지금은 시장이 크지 않고 매출이 기대만큼 되지 않고 뭐 그런 테마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대치가 있느냐 뭐 이런 테마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테마를 잘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 뒤에 나머지 방법론은 훨씬 쉬운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있으면 좀 더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상장되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계획이 많으니까 이건 시청자분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리메이드의 개인적인 기업 자체의 어떤 기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차병원에서 치매 임상을 동물로 했습니다. 쥐로 먼저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제가 이제 교수님께 전해들었고 지금 페이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사람한테 실제로 적용시켜서 치매 임상을 올해 들어갈 예정이고 그것들이 잘 순조롭게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코넥스에 진출을 했는데 코넥스 진출을 계기로 자본시장에 저희 회사가 좀 많이 알려져서 그동안 이제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잘 냈는데 자본시장에서 너무 리메드를 모른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개선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한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미국 F-Day. 마무리 잘 지어서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주주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지금은 이제 코넥스에 들어가서 개인 주주분들도 이제 상당수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있는 편이라.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고 코스닥 들어가서 또 그 이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할 때 우리가 이 방송에 출연했을 수도 다시 또 혜택적인 사건이 있으면 다시 모시게 되거든요. 그때 한번 그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을 세계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국가 잘 나가는 기업 보면 아무래도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 자국을 사랑하는 이런 애국심이 가장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왜 한일을 거쳤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국 제품, 한국 자본은 외국 제품, 외국 교육보다 나쁘다 하는 이런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리메드가처럼 어렵게 세계적으로 오히려 밖에서 더 이렇게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경쟁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정작 의료 관련된 이러한 기계에 대해서 외국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낙인 효과가 개선되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로스트업 교육 속에 우리에게는 제2의 도약에 그런 부분에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심의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드가처럼 의료와 관련된 또 우리나라의 3대 이렇게 현대병과 관련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가 알차암아 같은 이런 것에서 선두적인 이런 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기를 개발한 만큼 이런 것이 한국의 시장 내에서 외국 제품을 제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 리메드 같은 우리 국민을 사랑해 주시는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와 관련된 리메드와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한국 기업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내지는 국가적 책임을 좀 담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리메드 우리가 이런 우수한 기업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랑해서 이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글로벌 기업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껴주셔야 된다. 그리고 꼭 그런 책임을 국민대 당무하면서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응해주신 이 대표님의 또 관련된 임직원들에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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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